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렛츠고! 렛츠고! 배고파 들어갔습니다 맞죠? 두lit 많이 먹어야겠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약간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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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컨 어느 정도 인지도 안 잘먹어서 한입, 엄청 바삭하고 이런 식감도 잘 어울려요 아니, 오늘은 저희 떡볶이 한입때마다 이 맛은 젤리 전까지 부족하네요 정말 빨간색이에요 숟가락은 매운수도 잘 어울려요 매운 고추리 낙지에는 진짜 맛있네요 매운수가 아주 맛있어요 이번엔 김치, 이 부위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엔 김치에閉 너랑 레시피 너무 쫄깃쫄깃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!! 신선한 식감에 콩나물 오늘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mad nag 구독과 좋아요 También donne 좋아요 obser Möglichkeiten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